알없는 거 쓰는 거 아니야? 이미지 때문에? 라직 했을 수도 있어요. 충격 반전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스토리 올렸잖아요. 그걸 라식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. 근데 그 선글라스 두 개 끼고 패딩까지 앞에 있는데 눈이 너무 시린 거예요. 진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집에 갔어요. 라식했을 때 사진입니다. 네. 님들 라식하면 그렇게 돼요. 선글라스 두 개 챙기세요. 눈이 너무 시린 거야. 콜라. 아. 절대 대중교통 타고 집에 못 갈 듯. 라 렌즈 삽입. 렌즈 삽입은 좀. 좀 불안해. 눈에 무언가를 넣는 거잖아. 안녕하세요. 로니. 안녕. 하이. 하이. 헬로. 누나 왜 불러. 써뷰티풀. 한국어 좋아요. 저 네일하고 손톱 긴 거 딱 질색입니다. 비위생적이야. 나 글로벌 스타야. 여러분들 저 인도네시아로 떠날게요. 네 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도 저빼고 다 해요. 친구들 언니들 저빼고 다 네일 하는데 부질없습니다. 저리다 잘라버릴 손톱에 뭐하러 돈을 쓰나요? 그것도 일주일 한번? 2주일 한번? 그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? 귀요 귀는 저 고딩 안쓰죠. 손도 안쓰는데. 인도네시아 말 몰라요. 인도네시아 말 몰립니다. 손톱 밑에 하얀 거 보이는 거 굉장히 지저분해요. 아시겠어요? 새겨들으세요. 인생 조언입니다. 어서오세요. 자주 오세요. 하이베비. 네. 전 좀만 길어도 발 자릅니다.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. 손톱이 하얗게 되는 걸. 요즘 웃기는 거요? 웃기는 거 없네요. 님들이 나를 웃겨주세요. 취미는 라방. 취미는 운동. 운동 좋아해요. 밀양박인 거 어떻게 알아? 님 외국인 아니었어요? 밀양박. 밀랭은 아니지만 밀양박. 인도네시아는 모릅니다. 한국입니다. 스지 오노. 거의 미랑박입니다. 박혁거세의 후손. 그녀는 준형? 중형이 누구? 박준이 형? G.O-D 박준형? G.O-D 박준형 아닌가? 박준이 형 누구지? 박... G.O.D? 와우 큐티 나랑 데이트 할래? 아니 데이트 27, 29? 물론 카온이 몇 살이신데 아니 박준영씨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? 박준영씨 한국 사람인가? 교포인가? 9.1년생이요? 여기 90년대생들 많은 방이에요? 잘 찾아오셨어요 어머나 나 23살 같은데 내가 어떻게 90년대생인 거 알았지? 아 재미교포 재미 좀 봤나?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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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일 너무 출근하기 싫어요. 오늘 나의 목표 12시에 잠들기 였는데요. 나 내일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